여도에서 이성역을 맡은 송수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도에서 이성역을 맡은 송수현입니다. 일단 여도는 명품사국이고요. 명품 추리사국 아닙니다. 광증인 이성이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그리고 단종과 세조의 대립을 그 사이에서 엄청난 아픔을 가죽하는 캐릭터인데요. 여러분들이 관객석에서 오시면 아마 재미가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성은 동력 유도하거든요. 댁석에서 뛰어나오면서 관객분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있고요. 그게 있어서 여러 감정들이 많고 선배님들과 한 분 한 분 호흡을 맞추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성의 역할에서는 참 매력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저소득가점 보시나요? 생미대를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소득가점 여러분들 응대 받으시고요. 네. 제가 저희가 조금이라도 가정이 임의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여도에서 이성 역할을 맡은 송수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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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